인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서로를 볼 때는 별로 신비롭지도 않은데 우리 몸 안에서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결국 그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뭐라고 발표를 했냐고 하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in your gene gene은 유전자들이고 당신의 유전자들 안에 뭐가 있다? ghost가 있다. ghost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ghost 그러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작동되고 움직이고 켜지고 꺼지고 이런 것을 보면 신비롭다. 귀신이 고칼로릇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유전자 지도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유전자 지도가 2003년에 만들어졌다고요?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보니까 유전자는 뭐더라? 글자 지도를 우리가 다 해독했다고 합니다. 글자는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는 거다.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거다. 우리 한글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민족들이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자기 글자를 가진 민족은 별로 안 돼요. 우리 한국 민족은 글자를 가진 민족이에요. 왜?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 글자도 참 대단한 거에요. 유전자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생기에요.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에요. 진선미가 합하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어요. 노란색 물질을 스위치에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어요.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 그것은 생기 곧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는 누가 만든 글자에요? 하나님이 만든 글자에요.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딱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알면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어져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아무도 만든 사람, 창조된 것이 아니다. 서서히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딱 나타나고 유전자가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요즘은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봅시다. 인간 유전자 지도.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는 실 뭉치. 그렇죠? 실은 뭐더라? 그게 유전자다. 그래서 염색체를 키 순서대로 배열을 딱 했어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를 그냥 이렇게 막대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키가 제일 큰 염색체다 그러면 막대기 길이가 제일 길다. 두 번째로 긴 염색체를 2번 염색체, 세 번째 3번 염색체 이렇게 해서 쭉 13번, 14번, 15번 갈수록 염색체 길이가 점점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21번, 22번, 그 다음에 아주 22번이 제일 꼬마죠. 그런데 이제 23번은 우리가 성 염색체, 성을 결정해주는 성결정 유전자를 가진 성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X 염색체가 있고, 여자는 X가 두 개입니다. 남자는 X가 하나 있고, 뭐가 있어요? Y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니까, 염색체가 클수록, 길수록 여기 유전자 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자는 X가 두 개입니다. 남자는 X가 한 개뿐이고, 찌끈한 Y 염색체가 있어요. 남자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남자는 아기도 못 낳고 여자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남자는 자궁도 없고 여러가지로 많이 부족해요. 남자는 좀 모잘라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유전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장암에 걸린 사람은 18번 염색체 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최장암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걸렸다. 그 사람은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작동을 안하고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려요.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은 17번 염색체 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작동을 안하면 유방암에 걸려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유방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유방암 안걸리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유방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유방암 낫는 방법은 뭐예요? 저 유전자가 꺼진 것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켜지만 낫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병이 병명만 다르지 병 걸리고 낫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 생기를 받는 뉴 스타트를 하면 모든 종류의 질병을 가진 모든 환자들이 치유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유전자를 조준해서 하는 것이 뉴 스타트에요. 그런데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낫는데 치료는 어떻게 해요? 유전자하고 상관없는 치료를 해요. 유전자하고 상관없는 뭐만 가지고 치료를 해요? 증세, 증세 치료는 뭐가 되지 않는다? 치유가 되지 않는 거에요. 알겠죠? 여기 보세요.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PO1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PO13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종양 억제 단백질입니다. 저 유전자가 작동을 잘 켜져서 작동을 잘 하면 종양에 안 걸려요. 세포들이 암세포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저 유전자가 꺼져 버리거나 작동을 안 하면 세포들이 쉽게 암세포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환자분들이니까 이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죠. 그러면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팍팍 받으면 이 유전자가 켜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갑니다. 경상도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 뭐하노? 박수 안 치고 뭐하노? 여러분에게 딱 그런 거에요. 그래서 뇌세포에 엔도르핀 유전자가 생기를 바라서 작동을 잘 하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 안 걸리도록 다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기를 막아서 선택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였다. 내가 미워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분노하기로 선택했다. 그럼 다 꺼져. 기가 막혀.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 그러나 생기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받아들이면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우울증이 싹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질병이 꼭 같아요. 질병이 나타나는 증상은, 증세는 질병마다 다 달라요. 증세 치료를 하려면 질병마다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왜? 질병마다 나타나는 증세가 다르니까 증세 치료는 다 다르게 해야지. 그러나 실제로 치유는 어떤 병이든지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에너지는 생기다. 그래서 뉴스타트로는 고혈압 환자나 우울증 환자나 암 환자나 다 치유되는 것은 결국은 생기를 받아서 치유되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유방암은 그렇고 최저암은 그렇고 쭉 올라가면 백혈병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백혈병이 있죠. 9번 염색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츠하이머병도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또 여기 보면 동맥경화. 동맥경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킨슨 시병, 폐암, 대장암, 결장암이 대장암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전립선암, 농내장, 알츠하이머병 다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생기를 받으면 모든 유전자가 정상화 될 수 있다. 박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뉴스타트 얘기를 안 할까요? 그것은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생기가 맨 처음 딱 나타나는 책은 무슨 책 밖에 없게? 성경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었다? 생기라는 것은 과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면 그건 없는 것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찾아내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내서 증명이 안 되니까 없다! 이렇게 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죽어 있죠.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것은 증명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로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옳은 태도예요. 신이 한 것은 과학이 아직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아직은 없다. 아마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증명이 가능해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태도죠. 우리가 증명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생기는 없는 거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얘기죠.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어.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봤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하나,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신비롭다. 노란색 물질 하나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사람들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귀신이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귀신이 증명이 돼 안 돼? 그게 증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뉴스타트를 안 하는 거예요. 뉴스타트의 핵심은 생기입니다.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만 알면, 그것만 인정하면 그것만 인정하면 환자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하지. 수술하고 항암 필요하고 앞으로도 병원에서 그것을 인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 힘들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뉴스타트를 병원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항암제 뭐 이런 약들 다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해요. 병원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럼 제약회사도 어떻게 해요? 생기를 의학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하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찾아 오셨다는 것은 참 대단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향하여 박수!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벼, 치매증도 여러분, 치매증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치매증이 확 걸려서 깨끗이 회복된 사람이 지금 현대의학계에 보고된 환자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영국의 의학 잡지, 의학 논문집 란세트라는 의학 논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어요. 남자가 심한 치매증에 걸렸는데 완전히 낳아 버렸어요. 어떻게 낳은지 아세요? 사연이 있어. 어떻게 낳으냐면 이 남자가 화가인데 마누라가 바람을 피어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다 꺼져야 꺼져요. 다 꺼지니까 아마 화가의 유전자가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치매가 안 걸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알찌마 병이 낳으려면 어떻게 되면 낳는 거예요? 저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되지. 심한 우울증에 치매가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2년 만에 남편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 거예요. 그림도 남편이 화가 그림도 다 때려쳐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하고 그림도 같이 그리면서 막 사랑해 주니까 점점 생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버렸어요. 정말 헌신적인 사랑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 치매가 걸리는데 치매 환자를 돌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헌신적이라고 해야 해요. 치매가 걸리면 첫째, 뭐가 많아져요? 의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시계를 사드렸어요. 돈도 드리고 시계도 사드려요.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네하고 말하기 싫다. 말 안 한다고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러세요? 나는 네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그러세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러고 달래고 왜 그러시냐고. 내 시계가 없다. 그 시계는 누가 사준 시계인데 제가 사준 시계에요. 그 시계가 없대요. 그런데 왜 저한테 화가를 내요? 의심이 많으니까 제가 훔쳐 갔대. 그러니까 저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훔쳐 갔잖아.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어머니하고 여행 안으로 호텔에 들어갔어요. 아마 호텔이니까 어머니가 지난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시계가 너무 중요해서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그 가방하고 짐 다 가지고 왔어요. 총동원 시켰어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여자들 조그만 화장품 넣는 조그만 주머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다 화장품 다 꺼내고 거기에 시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 시계가 얼마나 작아요. 옛날 여자 시계. 한 시계가 나오고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참 심각한 병에 걸린 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길래 저는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시간 후에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참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분을 팍! 아마 제가 완전히 들어 붙어서 사랑을 해드렸으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맨날 뉴스타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최고의 약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지도를 보면 전부 뭐예요? 여기서 이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전립선 암에 걸려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전립선 암에 안 걸리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아까 보신 대로 유방암 그 유전자는 유방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다 보면 이 유전자는 뭐예요? 이 유전자는 폐암 안 걸리게 해 줄게 라는 뭐예요? 약속이야. 또 네가 폐암에 걸렸을 때 폐암 낫게 해 줄게 라는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그래서 네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여줄게 라는 글자는 어느 세포 안에 있어요? T세포 안에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다 읽어보면 암 안 걸리게 해 줄게 당뇨병 안 걸리게 해 줄게 동맥경화 고혈암 안 걸리게 해 줄게 배암 안 걸리게 해 줄게 또 이거 배암 걸렸다 하면 뭐예요? 날 수 있도록 해 놨어 뭐만 받으면 돼? 내가 생기를 줄 테니까 그 생기만 받아 자꾸 사람들은 너무 미워하고 그러지마 나의 무조건적 사랑만 받아 가지고 그것만 자꾸 받아들여 그러면 배암도 낫고 대장암도 낫고 최장암도 낫고 육종암도 낫고 다 낫도록 되어 있어 굴증도 낫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유전자 글자라니까 그럼 그 글자를 다 유전자를 모아 가지고 한마디 말로 줄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 걸리면 나게 해 줄게 내가 이런 병 저런 병 안 걸리게 다 해 놨어 그래서 그걸 유전자 지도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해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병도 안 걸리게 저 병도 안 걸리게 다 해 놨어 그리고 병 걸렸을 때도 어떻게 다 낫도록 유전자를 다 준비해 놨다고 왜?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 뭐예요? 생기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병에 걸려도 어떻게 그 병을 걸리게 한 유전자가 꺼진 것을 다시 켜줄 수 있고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중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와 여러분 그래서 이 복잡한 유전자 지도에다가 한마디만 쓰면 유전자 지도가 다 요약돼 뭐라고 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사 랑 해 사랑해 상구야 사랑해 상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 유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2라고 그랬어요? 네 고2가 아빠가 따라와 가지고 강의를 참 잘 들어요 고등학생들이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참 착한 거군요 기특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할 때가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의 유전자들은 내면의 환경 내면의 환경이란 것은 결국 우리들의 뭐예요? 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내면의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 두병 생활을 하신다면 이 내면이 밝아야 돼 어둠 안 돼 내면이 깨끗해야 돼 복잡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앉아서 듣고 계시면 잡념이 들어야 안 들어야 잡념이 안 들어야 그러니까 내면의 환경이 복잡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념에 시달린다는 말이에요. 잡념들은 주로 어떤 감정입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 말고 어떤 진실된 것,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렇게 되면 잡념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진실된 것을 집중할 것이 없고 선에도 집중할 것이 없고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 선, 아름다움, 꽃, 사랑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뭐에 집중을 해서? 악한 것에 집중을 해서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어느 날 복수를 하고 말거야. 여기에 맨날 집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에요? 더럽고 안이 고운 새끼 내가 가만 두나 봐. 맨날 진실미의 반대쪽으로 내가 집중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리고 사랑 대신에 뭐에요? 증오, 분노에 집중하고 있으니 생기가 다 막히는 거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는 거죠. 유전자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지 확실해졌어요?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내면의 환경 이것도 좋지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좋은 것을 담아야 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 똥을 넣으면 그것은 무슨 통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똥통이 되어버려요.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 마음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고 그 똥같은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똥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이라는 말은 결국은 진선미 사랑입니다. 그 좋은 뜻을 품으면 그 마음 그릇에 품으면 잡념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더러운 쪽으로, 악한 쪽으로, 증오와 분노 쪽으로 내 마음 그릇에 담으면 유전자가 변질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확실히 고학적으로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어 있냐? 그것을 알아야 해요.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등장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핸드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논란은 요즘은 안 해요. 핸드폰 회사들이 로비를 잘해서 잠재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핸드폰 하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뇌종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자체를 너무 귀에 가까이 갖다 대고 장시간 통화한다는 것은 뇌종양 발생을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도 안 나오고 테레비도 안 나오고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때 조국 사건, 이런 사람들 막 떠들고 이제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통화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뼘 떨어져서 핸드폰하고 뇌세포하고 거리가 한 뼘 정도? 한 15cm만 떨어져도 그 해가 아주 그냥 팍 감소하는 것이죠. 전자파는 무엇 때문에? 전자파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전자파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파가 발생되는, 특히 핸드폰은 상당히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밀착되면 안 됩니다. 뇌종량이 걸린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자파가 뇌세포의 유전자에 변질을 일으켜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뇌세포가 뇌종량세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한 마디로 줄이면 전자파는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자파 중에 제일 나쁜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전자파에요. 이 전자파에 자꾸 노출이 되면 암귤료가 뭐에요? 방사선이죠. 방사선도 전자파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죠? 엑스광선, 그 방사선이요. 그 방사선도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자꾸 찍으면 안 좋죠. 특히 캐스캔 이런 것은 방사선 피폭량이 너무 많아서 참 안 좋죠. 그래서 전자파는 유전자에 아주 나쁩니다. 전자파는 모든 파동, 물도 파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도라고 해요. 물의 파도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이 파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불면? 바람이 불면 물이 움직여서 파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파도에도 어떤 바람이면? 잔잔한 바람이면 파도도 어떻게 해요? 잔잔한 물결이라고 해요. 그때는 파도라는 말도 안 써요. 잔잔한 물결. 잔잔한 물결은 참으로 평화로워요.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해요? 썩난 바람이 불면 성난 바람이 불면 성난 바람이 불면 성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뭐가 흐르고 있냐고 하면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심장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보려면 뭐를 찍어보면 돼? 심전도. 심장의 전기가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전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심장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찍어봤을 때는 정상인데 오늘 찍어보니까 심전도가 이상해, 비정상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 우리의 감정상태. 너무 심장 두고 보자. 이러면서 지금 심전도가 비정상으로 나오고 그때는 막 가슴도 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파가 흐르는데 우리 온몸의 근육에도 전파가 흐르고 있고 심지어는 뇌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물결을 호숫가에 앉아서 그 부드러운 물결을 다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뇌에 흐르는 뇌파도 부드러운 뇌파가 됩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뇌파, 부드러운 뇌파를 좋은 뇌파라고 합니다. 그 부드러운 뇌파를 그 좋은 뇌파를 알파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뇌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나온 파가 무슨 파예요? 베타파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것이 알파파입니다. 그래서 베타파는 보기에도 어때요? 이 베타파는 상당히 날카로운 파가 가끔 있죠? 이 날카로운 파는 요즘 뭐라고 해요? 까칠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까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뇌파가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베타파는 여러모로 규칙적이예요? 불규칙적이예요? 아주 불규칙적이예요? 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좀 알파파 닮았어요. 부드러워. 근데 여기는 똑같이래요. 여기는 형편없는 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 선, 미,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을 때는 베타파가 돼요. 속상해. 그 자식을 어떻게 하지 그냥 가서 따져볼까? 뭐 이런 잡념.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도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 나쁜 파예요. 그러면 이 뇌파는 신경을 타고 여러분 온 몸에 베타파를 전파를 해요. 그래서 온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베타파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전파는 우리 몸을 흐르는 전파를 생체전자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쁜 베타파가 흐르면 결국은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파들이 나쁜 파예요. 베타파 닮은 것들이예요. 그래서 이 베타파가 온 몸에 퍼져 나가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다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변질돼요. 꺼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파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아 참 아름다운 얘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조용한 음악을 듣고 아 참 음악이 좋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엔돌핀 나오게 안나오게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파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알파파. 여러분의 내파가 알파파가 되면 아주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모든 유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가 알파파예요. 그런데 그 알파파는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거다? 진, 선, 미, 사랑.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 생체전자파를 무슨 팔로 유지하면 틀림없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알파파로. 그래서 여러분이 꽃이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면서 알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알파파가 내 T세포에 전달이 돼서 내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요. 엔돌핀 유전자도 켜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고 그래서 내 심신이 다 내 마음과 몸이 동시에 건강해진다. 왜? 내 세포에도 유전자가 있으니까 알파파로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안에 있는 그 유전자도 켜져요. 그래서 이 알파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뇌파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델타파라고 합니다. 이 델타파가 되면 막 졸려요. 잠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델타파가 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자기 싫다 그래도 졸리고 자고 싶다 그래도 잠 못 자고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내 파에 따라서 내가 잘 수도 있고 못 잘 수도 있고 그래요. 베타파만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파가 맨날 베타파야. 베타파는 유전자 다 꺼지니까. 그러니까 나를 잠을 재우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지면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되니까 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염에 사로잡히면 불면증이 돼. 그러면 여러분 나 지금 자고 싶어. 그런데 자꾸 내 파는 베타파야. 잡념 때문에. 그런데 잡념을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잡념을 털어버릴 수가 없어. 운전하다가 졸려서 델타파가 돼. 그러면 내가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그래도 졸려요? 안 졸려요? 그래서 졸음심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고 싶어도 또 뭐예요? 또 밤 꼬박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뜻대로 조절되기가 힘들어.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잡념을 가지기가 싫은데 자꾸 부정적인 잡념이 들어오다. 나는 들어오는 게 좋아, 싫어? 싫어! 싫은데 자꾸 들어와, 저들어와. 그래서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싫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심지어는 하하하하고 웃어 본다든가. 내가 한글을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잡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싫어하더라도 나에게 잡념을 넣어 줘서 내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 가지고 내 유전자를 끄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힘이에요? 좋은 힘이에요? 나쁜 힘이지. 나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힘은 내 뇌파를 알파파로 해줘요. 베타파에다가 알파파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진, 선, 미,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투병을 하시는 동안은 이 진, 선, 미, 특히 그 무조건적 사랑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뉴스타트 하면서 맨날 서울의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것저것 걱정하고 그래서 하면 언제 알파파가 돼? 그러면 언제 유전자가 켜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좋은 힘,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줘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힘은 누가 주는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는 힘이지 그 힘 이름이 뭐예요? 사랑,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생기야. 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무슨 힘이 있어요? 자꾸 내 마음속에 잡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나쁜 힘이 있다고요. 그것은 증오, 분노, 두려움, 절망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힘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투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힘은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좋은 힘은 분명히 그것은 진선미에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그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힘을 주는 하나님을 특히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해요. 무슨 영? 그게 성령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반대편에서 우리 유전자를 자꾸 꺼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 죽이지 못하도록 T세포 유전자도 꺼버리고 내 엔돌핀 유전자도 꺼서 우증글리게 만들고 아주 나쁜 놈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영적 힘이야. 그건 성령이 아니야. 성령의 반대편에 있어. 그런 영을 무슨 영? 악령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성령과 악령의 영적 투쟁 속에서 우리가 아차 잘못 선택하면 나쁜 쪽으로 자꾸 선택해서 부정적으로 가다 보면 덜커포평에 걸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자.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선택하자. 그래서 이해하자, 용서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쪽으로 정반대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회복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의 지배를 받는 물리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리적 존재예요. 그렇죠? 다 물질 안이에요. 그렇죠? 물질적 존재야. 우리 인간은 뭐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물질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니야. 어떤 존재예요? 유형적 존재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또 아침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가 한 한 시간 후에는 또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가 여자들은 잘 알죠. 그렇죠? 마음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여성들이 말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머머, 나 좀 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뭐예요? 바뀌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금방 변했지? 왜 변했지? 뭐 때문에 변했지? 몰라.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영의 지배를 우리들의 유전자가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느냐? 어떤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면 좋은 영이 들어오면 내 네파는 알파파가 돼서 내 유전자들은 아주 좋은 회복을 하게 되고 키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반대편 악령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악령이 들어오면 내 유전자는 나쁘게 변한다 이거예요. 나쁘게 변해도 우리는 다시 그 영을 다른 영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쪽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선택해서 다 그게 집중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유전자는 다시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타트로 지휘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론이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에서 뇌에서 뭐가 발생됩니다? 뇌파가 발생합니다. 뇌파는 우리 온몸을 흐르면서 생체 전자파가 됩니다.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뭐에 영향을 미쳐? 이 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뇌파가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는 이 뇌 속으로 들어가는 뭐로 결정이 된다? 뜻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 좋은 뜻이면 알파파가 되고 유전자는 키워진다. 나쁜 뜻이 들어가면 부정적 사랑의 반대, 진선미의 반대, 악한 뜻, 거짓의 뜻, 더럽고 아니고 온 뜻이 들어가면 뇌파는 베타파로 변해서 잡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가 되고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내 몸에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뜻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진선미,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나쁜 뜻은 무엇이다? 부정적인 생각. 이쪽은 긍정. 여기서는 거짓,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좋은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다? 성령. 나쁜 뜻은 누구로부터 온다? 악령. 이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성령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덜컥 자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나는 자고 싶어. 지금 잠들고 싶어. 그래서 푹 자고 싶은데 결국은 악령이 뭘 넣어져요? 자꾸 잡념을 자꾸 갖다 넣어주면 결국 못 자. 왜? 그 잡념 때문에 베타파가 되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생산하는 유전자를 꺼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난 자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가 자고 싶은데도 못 잔다.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은데 불안하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성령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영적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는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요. 그것은 사랑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다. 그 영적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 내파가 알파파로 바뀌어. 이쪽이 들어오면 나쁜 악령이 들어오면 분노, 증오 이런 것이 들어오면 내파가 베타파가 되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위대한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성령으로부터 진선미, 사랑으로 들어가는 긍정적인 뜻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결국 영적인 힘이 들어가면 내파가 베타파이다가 갑자기 알파파로 표현해 버려. 여러분이 여러분이 혼자서 알파파가 되라, 알파파가 되라. 아무 소용이 없어. 외부로부터 진선미가 들어가야 돼. 좋은 뜻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알파파 그건 뭐예요? 불면증이 들어가야 돼. 불면증이 들어가야 돼. 불면증이 들어가야 돼. 자야 돼. 잘 거야. 잘 거야. 안 돼. 뭐가 들어가야 잠이 와요. 그래서 진선미가 들어가야 돼.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 악령이 집어넣어 주는 그걸로 잠 못 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잡념에 시달리는 밤이 있어요. 저도 자다가 소변보러 가서 턱 나와서 다시 자라고 턱 누웠는데 난데없이 가만히 있잖아.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 밤에 무슨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지금 금방 자고 내일 아침에 깨서 세금 보고 어쩌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세금 생각을 하지? 그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금 보고 걱정 안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악령이 지금 집어넣어 주고 있어요. 뭐 하려고? 상구가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강의 시간에 빌빌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안 켜줘서 병 안 낫게 만들려고 해요. 그건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악령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여러분이 계속 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놀라운 법칙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 힘, 영적 에너지가 알파,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진선미 속에 있는 힘,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도 에너지에요. 힘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내 그러잖아요. 친구가 지금 힘이 빠져있어. 유전자가 다 꺼져있어. 힘내. 힘내라는 말만 해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힘내라고 해야 돼요? 사랑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렇죠? 그 친구가 지금 우울해 있는데 유전자가 다 꺼져 있는데 내가 힘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 데려가서 사주고 맛있지? 그리고 친구가 고마워요. 정말 맛있네. 이래서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힘내요. 내가 있잖아. 그럼 힘나요? 안 나요? 그게 사랑이니까 힘나는 거야. 힘 좀 내라고, 힘! 맨날 뭐 이렇게 우울해 있어. 힘내면 될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힘 더 빠져.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 힘은 무슨 힘? 영적 힘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영적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 뇌파가 바뀌어.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베타파로 바뀌고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뀌어. 그런데 이 알파파, 베타파는 무슨 에너지에요? 그건 영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기 에너지에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박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긍정의 희망, 믿음, 소망으로 사랑의 에너지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알파파로 잘 나가다가 이게 베타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아닙니까? 전자파라는 말은 전자기 전기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에너지는 파니까, 파동이니까.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전자파에요. 물리적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에는 전기 말고 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해요? 중력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적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를 걸을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물 위를 걷는지 아세요? 무속인들도 할 수 있어요. 물 위를 안 걷고 그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해요.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서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죠. 중력이 작용하면 작두를 시퍼렇게 가는데 거기에 발을 갖다 대면 뭐예요? 배예요. 안 배는다니까요. 여러분 대나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나무가 어떻게 해요? 막 흔들려. 무당이 자기가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요. 영적 에너지가 대나무가 흔들려. 그때 영적 에너지는 누가 주는? 악령이 주는. 악령을 뭐라고 불러? 쉬운 말로 귀신 또는 잡신. 그래서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에너지. 악령은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자꾸 베타파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더 꺼지게 만들고 더 변질시키려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그 유전자를 자꾸 회복시키는 거죠.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 성령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악령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긍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부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는 말은 바로 영적 에너지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알파파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든 뜻은 영적 에너지가 좋은 뜻 나쁜 뜻을 만들어서 뇌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뇌에서는 그 어떤 뜻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유전자가 회복되기도 하고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게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잡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확실히 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의 놀라우신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로 지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